어제 오후 3시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 버스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40대 남성 A씨는 자리에 앉지 않고 여성 승객 옆에 섭니다. A씨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여성 승객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자 이 승객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곤 황급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이번엔 다른 여성 승객들 뒷자리에 앉더니 마스크까지 내리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잠시 뒤에는 자리를 옮겨 다른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자 놀란 여성이 뒤를 돌아보고 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이를 지켜본 버스기사는 여성 승객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뒤 버스 노선 도중에 있는 지구대로 침착히 향했습니다. 불과 15분여 만에 벌어진 일인데 A씨는 그 사이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기사 김성윤씨는 이곳 지구대 앞에 버스를 세운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불렀습니다. 버스기사는 A씨가 버스에 탈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손이 들어가는 걸 저도 확실히 봤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런 낌새를 차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다른 승객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서금 지구대까지 갈 생각을.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김인재입니다.